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봄의 한강가에서 전해드리는 497의 그것을 알기 싫다 토요일 시간입니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손희상 선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노는 걸 좋아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제가 노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기리는 걸 좋아하는 선생이 있습니다. 손희상입니다. 그리스 독립기념일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 놀아 왜. 인륜 문명이 여기서 발상했는데 그 중 하나인데. 그리스는 놀겠죠. 우리 놀게 해줘. 길이게 해줘. 그것을 알기 싫다는 많이 다른 토망고만 토망고. 8시간 내려낸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고전의 재발견 평상네이처 진경옥. 독일산 맥주염으로 만든 데이기라이트 맥주염호 비오틴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달콤한 건 건강에 해롭다.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300배.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8시간 정성껏 달연한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이기라이트 맥주혁호. 맥주혁호 빅그린과의 콜라보는 예상대로 아주 빠르게 완판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잘 팔리고 있는 맥주혁호지만 그래도 XSFM 10주년과 함께합니다. 티셔츠의 판매가 시작되는 주말 단 3일 동안 맥주혁호 노블 제품에 한해서 20% 할인이 들어갑니다. 안 그래도 많이 살수록 할인되는 구조에서 20%가 또 할인이 되는 거니까 할인폭이 꽤 큽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에도 맥주혁호가 함께합니다. 운이 남들보다 조금만 좋다면 10분은 맥주혁호 노블 2병 패키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XSFM에서 맥주혁호 할인도 챙겨가시고 공개방송에서 운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청취자가 실제로 있다. 파트 2 영상질문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세요. 받고 있고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절찬이에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전혜원 기자, 타투이스트 도이, 북극여우 소장, 농축산인, 나성인, 헬머스, 그리고 앞에 계신 선생에게 궁금한 점을 40초 내 영상으로 담아서 XSFM25 골뱅이 gmail.컵으로 보내주세요. 이 7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저희 내부에서 어떤 통일성과 리듬감, 완성도를 위해서 편집을 살짝 거칩니다. 그렇죠. 하지만 놀려먹진 않고요. 그렇습니다. 내용을 훼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어떤 전체적인 왓국 예쁘게 만들어드려요. 맞습니다. 편집을 살짝 거쳐서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재생산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요. 한국 레노버에서 드리는 겁나 최고급 노트북 한 대. 저는 사실 이 정도 모델 돈 주고 못 삽니다. 비싸서. 그리고 퍼펙트 25 전화 영화에서 드리는 플레이스테이션 5 디스크 버전 두 대. 네. 저는 이거 돈 주고 못 삽니다. 아직도 못 샀습니다. 이게 영상 보내주시는 청취자에게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19년 공개방송 300회 공개방송 때도 플레이스테이션 4를 한 대 받아가셨던 분이 계셨어요. 데스크탑도 받아가셨고 레노버 노트북 받아가신 분도 계셨고. 그렇습니다. 이 두 대 외에도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선정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못 받는 분은 없죠? 없습니다. 선정되신 분들은 뭐라도 하나 받아가십니다. 좋은 걸 받아가십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 행사도 이 정도로는 못 씁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유면상이 없거든. 그렇습니다. 서두르세요. 네. 청취자가 실자로이터 파트2 질문 영상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른 준비하세요.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공개방송 당일날 12시에 나와서 리허설을 하고 마지막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손희상 선생이 나와 있습니다. 네. 방송 오늘 녹음 시작하기 직전에 제가 약간의 저와 언성을 높였습니다. 시간 조정을 시도를 해봤는데 실패했습니다. 네. 제가 귀등으로 들었습니다. 하라믄 해. 어제는 국경일과 공휴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리자. 일주일에 한 번씩 기리자. 그렇죠. 그러면 69시간에 맞설 수 있다. 공휴일이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애국 시민이니까 뜻깊은 날에 쉬어야만 한다. 그런데 뜻깊은 날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많이 쉬어야지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애국 시민인데요.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정확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일하기 싫어서 했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도 겁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 때 그렇게 많이 회자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공휴일에 관한 법을 맞는 것 말고도 국가 정체성을 현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네. 큰 틀에서는 바뀌지 않습니다만 시대에 맞춰서 조금씩 업데이트를 시켜줄 필요가 있죠. 네. 국가의 서사와 관련된 작업 조금 조금씩 다듬는 것이죠. 국가의 서사와 관련된 작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정부가 끊임없이 해왔던 일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간혹 티가 납니다.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그렇죠. 특히 많이 티가 났었던 게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맞아요. 2019년에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그 3.1운동 100주년 사업을 하면서 서울 지하철에 잘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 얼굴을 왕창 새겨넣는다든지 여러 가지 국가 상징들을 독립운동에서부터 끌어와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시내 어딘가에 빡빡빡빡 이렇게 해놓는 그런 작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주국가 만들 거고 독립운동 할 거다라고 했던 게 우리나라의 기반이니까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나와서 3.1운동을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두루마기 입고 나와서 만세산창했고 올해부터 안 하기 시작했죠. 안양역에 내려서 1번 충군가? 로 나가보면 원태우 열사를 기리는 철판이 붙어있어요. 벽에. 그분이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걸 듣고 기차가 수원을 구경하고 간다는 얘기를 듣고 가는 기차에 돌을 깔아놨어요. 기차가 전복되도록. 그런데 그건 미리 걸려서 실패가 됐고. 그다음에 이토 히로부미가 수원인가에 내리니까 돌을 던져서 얼굴을 맞췄더라고요. 그때 투석을 했는데 얼굴을 맞춥니다. 그래서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 일도 원태우 열사를 기리기 위한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본의 윤석열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되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엄청난 호재죠. 왜냐하면 한국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사람일 테니까. 그럼 불러와서 원태우 열사와 관련된 식당에 가야죠. 맥이면 됩니다. 동학식. 무슨 소리예요 이게? 임시정부가 운영했던 식당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럼 대꾸하면 되죠. 지난 정부 때에. 실제로 원태우 열사는 석공이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정부 인사들이 임시정부 때 찍었던 임정 요인들의 단체 사진이랑 거의 똑같이 구도를 한 사진을 찍어서 그렇게 배포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게 많이 알려졌었어야 돼요.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정부 요직 인사의 단체 사진에도 구도에도 의미를 집어넣는 나라가 많더라고요. 많이 넣습니다. 당연하죠. 그 당시에 그걸 보고서 그건 좀 느끼하지 않은가 하고 비판하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사실 다른 나라들도 다 그 정도는 합니다. 5월 30일이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잔다르크의 날인데 그날이 되면 보수 쪽에서는 카톨릭 전사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나오고요. 진보 쪽에서는 여성 혁명가 이미지를 내세우면서 나옵니다. 다 잔다르크처럼 물론 코스프레를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상징들을 차용을 하는 거죠. 그 차용을 해서 정치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기보다 그것이 또 다시 환원돼요. 국가 정체성 안에 물론 양쪽에 서사가 다릅니다만 적당히 섞이고 공존하면서 현대 국가로 단합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같은 사람을 기린다는 건 똑같으니까요. 그렇죠. 그러한 상징 작업이 현대 국가를 만드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지만 때때로 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은 개인의 우상화로 나아가버릴 때. 모든 건 정도의 문제죠. 정도가 너무 심하면 김일성 김정일이다. 호치민이다.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은 독재 부역할 때라든지. 김일성 김정일이다. 호치민이다. 이건희다. 좋지 않아요. 이건희를 우상화하지는 않잖아요. 아무튼 부역화 우상화해요. 누군가.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안 좋은 거지. 국가 서사에 관련된 작업은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상징이 독재 부역한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지시해서 만든 이순신 동상이 있죠.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되게 그전에 비해서 공익성이 높아졌는데 그 서사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순신이 국가적인 영웅은 맞지만 군인이라는 점을 아주 강조했던. 실제로는 그랬던 거예요.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 상징으로 끌어올렸던 것인데. 제 생각에 지금 정권 한 3, 4년 뒤에 애국지사 중엔 검사 없나 찾아가지고 동상 만들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 동상이 70년대 당시에 세울 때에 이미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어요. 유신 때였는데도 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이슈가 됐던 문제들로는? 왜냐하면 이순신이 중국 갑옷을 입고 있어요. 그 동상 보면. 맞아요. 그게 저는 이게 음모로인지 진짜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그거 조선 갑옷 아닙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는 칼이 조선검의 모양이 아니라 일본도 모양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칼집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그러면 칼을 왼손으로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증이 이상해요. 이상하잖아. 고증이 전반적으로 다 이상해요. 사실 조금 더 하게 시켰으면 그 옆에 오믈렛을 만들어놨을 거예요. 또 이상한 건 또 있어요. 그 동상 앞에 북이 있잖아. 군사 진격하러 할 때 치는 북. 그러면 그 북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 눕혀져 있어요. 옆에서 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데 배에서 쓰는 북은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거죠? 아니요. 옆에서 치는 건데 그게 이렇게. 반대예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상하다고. 그 당시에 예전부터 되게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철거를 한 해 만에 하고 있었던. 거의 사실상 철거로 기울어지고 있었던 그 타이밍에. 영웅 김재규 장군의 의거가 일어나게 되고요. 네. 김재규 의거가 일어납니다. 재규와. 그러면서 이제 후지부지 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이걸 표생화하고 싶었던 독재자가 가버렸으니까 얘기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동상은 아직까지 남아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 정부 때의 상징 작업 중에도 물론 이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것입니다마는 이게 좀 맞는 것인가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갸웃했던 것이 있어요. 볼까요? 3.1운동과 독립운동의 상징들을 꺼내서 시내 여기저기 꽂아놓은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공동체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곳들 중에 서울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이 가장 처음이자 가장 많이 고친 장소입니다. 이게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도 아닌데 왜 안국역인가? 그건 당연히 거기가 청와대로 가는 지하철역이니까요. 그래서 그 지하철역 자체를 일종의 성소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었는데 그 안국역에 묘사가 되어 있는 국가서사를 쭉 훑어보면 3.1운동부터 해서 임시정부 4.19, 5.18 그리고 80년 6월 항쟁도 있고 그렇게 국가서사의 흐름을 민주항쟁의 역사로 쭉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건 맞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그 3.1운동 앞에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동학농민운동. 시점상으로는 맞긴 한데. 네. 그 시점상으로는 맞지만 이게 대한민국 서사를 흐르고 있는 그 과정에 제일 앞에 동학농민운동을 넣은 거잖아요. 그게 이제 민의라는 해석을 넣어볼까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인사 중 누군가가 이 서사를 넣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받아들여졌던 거고. 뭐 누군가 개인의 의지라기보다 그렇게 하는 어떤 집단의 의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서사의 시초를 동학까지 연결을 해놨더라고요. 동학도 물론 항일운동의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독립운동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3.1운동의 천도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동학이 천도교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도 있었던 건 사실인데. 네. 동학은 천도교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게 독립운동까지의 이야기로 봤을 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현대국가 대한민국까지 동학에서부터 이어지느냐라고 보면 약간 저는 그냥 갸웃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한국에 없는 국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잖아요. 이건 그다지 현대공화정에 맞지 않는 조금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인이 입헌군주제 국가 바라볼 때하고 그나마 비슷한 조금의 약간의 퇴행이 돼요. 국가 서사가 사실 연속성에 있어서 충돌이 생기거나 모순이 있으면 안 돼요. 모순이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이 예를 들면 옛날에 궁예라고 하는 양반이 있었어요. 있었죠. 신라 왕의 후손님을 자칭했죠. 그런데 버거킹을 가요. 버거킹은 안 갔고. 그건 김영철 씨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옛날의 궁예가 신라 왕손을 자칭을 하죠. 그때 신라의 김 씨가 대가 끊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왕을 먹으려고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 궁예를 따르는 궁예의 부하들이랄까? 그 궁예의 세력은 패서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옛날 고구려 지역 사람들. 그러니까 신라 왕손을 자칭을 하면서 고구려의 왕을 또 자칭을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신라 사람이 고구려의 왕이 된 건데.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국가를 리셋을 하는 거예요. 리셋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 잔뜩 많이 죽이고 또 리셋하면서 또 죽이고 그러다가 빵상이 되어가는 거거든. 서사가 부족할 때 공포정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서사의 흐름상에서 모순이 있으면 안 됐거든요. 현대 한국은 민주공화국인데. 그렇죠. 동학은. 그런데 제가 그 동학을 결국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동학은 큰 도움이 되었으나. 그렇습니다만. 임시정부가 세워지는데 거기에 하부 구조로서 복속했던 어떤 흐름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합리적인데. 그러면 그건 역사책 속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말고 만약에 헌법정신에 들어간다? 우리 민족주의자 여러분들이 좀 더 가신 거죠? 신나서. 조금 더 갔어요. 약간. 이 동학이 헌법에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야 되니까요. 헌법상의 대한민국은 3.1운동 임시정부 4.19혁명을 계승하는 나라이지. 동학이 대한민국의 보편서사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청취자 여러분의 제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만. 이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이번 주에 내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뒷주머니에 감추고 있는 하고 싶은 말 얘기하죠. 이걸 받아주면 최재우, 최시형이 국부 어딘가에 자리하게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건 너무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을 거예요. 가고 싶어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될 수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논리를 따지면 어떤 사람들은 민중의 힘이 발의된 사건의 연장선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고요. 대한민국의 국가서사, 정체성이랄까 정통성 같은 것이 동학에서 나온 건 아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의 서사는 3.1운동과 임시정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에 써 있는 대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국가이념이 시작된 3월 달이고 그리고 이제 곧 임시정부가 수립되는 4월로 넘어갈 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는 좀 선생이 조금 정신을 내려놨었기 때문에.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제 마인드대로라면은 동학창시일, 최재우 생일 이런 날 놀자고. 솔깃한데요?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을 긋고 있습니다. 오늘의 선생은. 왜냐하면 그러는 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중이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한국은. 거기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옛날에 용돈 입구 지하도 있잖아요. 용산. 신용산. 용산 지하도 쪽을 걸어가면은 동판 같은 걸로 어떤 역사적 전자명기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맞아요. 서울의 4호선 신용산역에서 용산 전자상가로 가던 길 아직 남아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조명을 많이 넣어서 옛날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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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모르는 기계도 나오고 왜냐하면 아주 초창기에 기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중간 맥도 나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내가 갖고 싶었고 내가 열광했던 기계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엄청 반가워요. 그렇지. 이때 이거 너무 좋았지 막 이러면서. 세턴. 야. 메가 드라이브. 그렇죠. 근데 그거 생각하자 말고 헌법에 넣을까? 우리의 대한민국은 플레이스테이션 1으로부터 출발하여. 뭐였지 막 소니에서 2000년 기념으로 나온 명기 CDP 있고 그걸 보고 그 지하도로 올라와서 용산으로 딱 나오잖아요. 내가 용산의 일원 같아요. 아 그거구나. 그렇지. 서사의 흐름을 만든다는 게 그겁니다. 용던의 서사. 근데 하다가 오버하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더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임시정부는 1919년 4월에 세워졌죠. 처음에는 상하이에 수립이 됐습니다. 그랬다가 일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중일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중일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수차례 옮겨다닙니다. 정말 여러 차례 옮겨다녔습니다. 계속 옮겨다니다가 1940년에는 충칭으로 본부를 이전했는데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간 거니까. 대륙을 횡단한 거죠. 중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옮겨다니는 동안에 임시정부에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파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한국국민당이 있었고요. 독립당도 있었고 조선혁명당도 있었습니다. 등등의 정당들이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고 있었어요. 정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충칭으로 가기 직전에 3당 합당을 했어요. 약간 좀 뉘앙서 좀 그러네. 독립당으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 당들이 다 연합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김구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모이게 됩니다. 이제는 정부를 만들 때거든요. 독립정부를. 정부는 이미 임시정부인데 그때 그렇게 모였던 이유, 단합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군대를 조직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국토와 주권을 가져야 돼. 그러면 군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군을 창설하기, 광복군을 그렇게 창설을 합니다. 군을 창설하고 1940년 12월 때가 됐을 때 그때 일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실제로 선전포고를 하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임시정부가. 그리고 1941년에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건국강령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이게 지금도 역사책에 나오겠죠?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안 나와요. 지금은 모르겠네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안 배웠던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았어요. 건국강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나라를 이렇게 세우자라고 임시정부 안에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모든 파벌과 모든 단체가 합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건국할 나라는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건국강령에 못을 박았습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독립운동가의 승인을 받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946년에 그러니까 해방 이후죠. 해방 후 1년 됐을 때네요. 다시 문서화해서 발간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해방 후에 또 발간했느냐. 건국강령대로 나라를 만들려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들은 한국에 사는 우리들은 경험할 수 없는 로맨스 그 자체죠. 땅을 못 얻었고 주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영토를 회복하고 살고 있는 주민들이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공화정의 주인인 시민이 되게 생겼어. 그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를 생각하면서 무장투쟁을 한 거잖아요. 나라를 만들면 어떨까를 계속 투철하게 상상하면서 싸운다는 건 우리는 경험할 수 없는 로맨스죠. 우리는 다 만들어져 있는 데 사니까.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를 계속해서 투철하게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흔적들이 건국강령에 들어있습니다. 건국강령을 좀 보죠. 건국강령의 1장 2조.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사회 각층의 직역과 권력과 부력을 고르게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이 지킬 바 최고의 복리이다. 옛날 말이 많아서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부자랑 가난한 사람을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권력자와 약자를 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55권씩 받아 처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적어도... 권국정신에 어긋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1장 3조. 우리나라의 토지제도는 국유의 유법을 두었으니 옛 규칙과 새 법을 첨작하여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한다. 김만배가 원하지 않는 세상이다. 울산의 도로 뚫는 곳 근처에 누가 11만 5천 제곱미터의 땅을 개인이 갖고 있으면 그건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김기현이 원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건국하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제가 목요일날 애정의 정치클럽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건 100년짜리 싸움이다. 이때 시작된 겁니다. 어떤 정치 세력은 대한민국 건국 강력이 싫을 겁니다. 그렇겠죠. 23년 어떤 정치 세력이. 굉장히 많은 정치 세력이.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광고를 꼬요.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먹고.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네. 진경호 팀장입니다. 저희 엄마요. 진짜 경자옥자요. 충성 경장 진경옥. 세상의 모든 경옥을 위해 120시간 진하게 다렸습니다. 활력 있는 사람들의 이름. 진경호. 평산네이처. 어렸을 때 엄마가 큼직하게 썰어주던 토마토. 하얀 설탕을 듬뿍 뿌려주기 전까지 먹지 않겠다고 칭얼댔지. 설탕은 몸에 좋지 않다고 실갱이하다. 결국 못 이긴 척 뿌려주시던. 크. 그 단맛과 상큼함의 조화. 내가 좋아하는 토마토는 바로 그 맛이거든. 당분 고민 없이 달달함은 삶음. 300배. 액세스몰에서 주문하고 산지에서 직접 받자. 꿀보다 더 진한 스테비아 토마토 토망고. 공개방송에 토망고도 함께합니다. 공개방송에 오시는 분들 중 몇 분을 추첨하여 토망고 상품권 3만원을 드립니다. 토망고 같은 경우에는 부피도 좀 되고 무게도 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선도의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특별히 상품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직 토망고의 맛을 안 보신 분이 있겠냐만은 공개방송에 오시고 운이 좋다면 토망고도 맛보실 수 있으니 공개방송에 많은 참여를 바라고 토망고도 많이 구매를 바랍니다. 원없이 먹어도 저칼로리이기 때문에 특히 체중 조절 식단 조절을 하시는 분들의 선호도가 이미 아주 높고요. 상품은 방울토마토 완숙토마토 상품이 있는데 골라서 많이 담아 사도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없어지거든요. 토마토가 인간의 건강에 다양하게 기여한다는 건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액세스몰에서 토망고도 살펴보시고 공개방송에서 토망고도 바닥하세요. 윤 기자가 점점 더 광고를 할 때 영화 채널 중간에 나오는 광고 있잖아요. 뭐요? 영화 채널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에 그런 말투가 있어요. 그런 말투를 광고할 때 갑자기 쓰다가 천천히 다시 원래 말투로 돌아가는 순간이고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시다. 39,000원! 네. 자, 이달의 이상평론 토요일 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의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서사를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건국강령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건국강령. 3장 1조. 3장 1조. 3장 1조의 내용을 보면. 싹싹. 이거지? 이 얘기지?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쏴. 적의 통치기구를 국내에서 박멸하고 수도를 정하고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을 건국의 제1기라 한다. 그러니까 광복을 맞이해서 독립하고 정부를 세우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것을 건국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 정부는 이미 있으니까 정부를 바로 세워서 주권을 행사하는 과정인 거죠. 수도를 정하고 하는 게. 네. 이 단계까지는 됐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건국했으니까요.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1단계가 있으면 2단계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 임시정부 당시에 임시정부가 합의해서 첫 번째 단계를 명시하고 두 번째 단계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보겠습니다. 3장의 2조. 3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시행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민주적 시설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중략. 각 층의 극빈 계급의 물질과 정신상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을 높여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2기라 한다.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라고 써 있습니다. 그게 건국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단계로는 아직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우리는 건국 강령에 따르자면 건국을 시작은 했는데 아직 완성을 못한 겁니다.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이게 무슨 무시무시한 공산주의라든지 사회주의라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향했던 이런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국가의 건국 이념인 거죠. 사실 대단한 게 아닌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생산기관이라는 거 현대의 분석을 하면 건국 강령에 맞게 오히려 20세기에는 되었던 편이고 지금 더 많이 나빠지고 지금 더 많이 퇴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철강 만드는 회사 국유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대생산기관이라는 게 일제의 시설들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산기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조그만 주조장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익적인 가치가 있고 국가집단, 사회에 있는 모두에게 직결되는 문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이 국민들의 산림에 더 나을 때 통신, 가스, 석유 상당 부분 지금 민영화되고 있죠. 이게 사민주의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걸 해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뉴스라운드업 시간에 해외 얘기를 자꾸 들이죠. 좌파 정권이 들어와서 몇몇 기업들 구교하려고 하면 난리 나서 들고 일어난다. 사법부도 움직여서 끌어내린다. 그게 좌파 정권이 아니고요. 그게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입니다. 제가 이 건국 강령에 개인의 의견을 달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이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누가 그랬냐. 임시정부 사람들이 그랬어요. 토지와 대생산기관의 구교화를 하려고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거기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헌법상 우리나라가 임시정부를 계승하는 나라인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애국 시민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건국 강령이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자면 토지와 대생산기관을 개인이 가져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건국 정신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아직은 건국할 때 이루려고 했던 그 대한민국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파운딩 빠도스들이 하려고 했던 걸 못했습니다. 네. 그럼 건국 강령에서 구교화를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3장의 5조 2항. 적의 침략, 침점 또는 시설한 관공 사유 토지와 어업, 광산, 농림, 은행, 회사, 공장, 철도, 학교, 교회, 사찰, 병원, 공원 등의 산업과 기타 토지 및 일체 사유 자본과 소유 자본과 부동산을 몰수하여 구교로 한다. 적의 것. 앞에 적의 거라고 붙어있구나. 여러분의 재산을 몰수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적의 것을 몰수한다는 겁니다. 일제의 것을 몰수한다는 거죠. 몰수. 몰수입니다. 네. 몰수. 해방 이후에 일본이 남기고 간 토지와 재산, 생산시설들. 그것들을 적의 재산이라고 해서 적산이라고 했는데 해방 후에 그걸 뿌렸죠. 적산 불하라고 해서. 사업자들에게 싸게 나눠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나라의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임시로 선택한 것이긴 한데요. 그것은 원래 건국의 방향과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적산 불하가 우리나라 재벌의 시작이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100대 기업들 보면 IT나 게임 등 최근에 진입한 신생 기업들을 제외하고 거의 다 적산을 받아서 만든 회사이거나 아니면 적산을 받음으로써 성장을 한 회사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그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 아니에요. 그렇게 재벌 기업들이 생겨나게 된 것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주장이 아니고요.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다. 원래 몰수해서 국유화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가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가요. 원래 그걸 하려고 나라를 만든 거라는 얘기예요. 같은 얘기 여러 번 해요. 몰수, 국유화. 우리 같은 애국시민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자면 해야죠. 대한민국이라는 현대 국가가 원래 이걸 하려고 생긴 나라인데 말이에요. 그렇다면 맞다 그랬었지. 원래 그랬었지라고 돌아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에 적혀 있으니까. 몰수했어야 되는구나. 몰수가 헌법에 적혀있지는 않습니다만. 아니 임시정부에. 임시정부를 계승한다고 써있죠. 계승한다고 써있으니까. 이게 임시정부의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의 재산을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쓰겠다 이 말이죠. 재벌을 위해 쓰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물론 계속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분배 정책에 반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원래 뿜바이를 하려고 만든 나라라니까 대한민국은. 원래 분배를 하려고 만든 나라이고 원래 독립운동을 할 때부터 그렇게 합의를 했던 건데 분배 정책을 무슨 좌파라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헌법적으로 우리가 계승하지 않는 집단이면 몰라. 임시정부가. 그런데 우리가 계승을 하고 있는 임시정부잖아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몰수, 국유화, 분배. 그렇죠. 앵빵. 이제 이해됩니다.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왜 독립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으며 대한독립 만세 3창을 왜 하지 않았는가. 몰수, 국유화, 분배가 시커배던 건 거 아닐까. 건국강령 3장 5조 5항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할 민영화가 산더미인데. 국제무역, 전기, 수도, 인쇄소, 출판, 영화극장 등을 국유로 한다. 여기서 국제무역이란 공항과 항구죠. 국유화하겠다. 이건 적의 재산이라고 하는 그런 단서도 없어요. 그냥 국유화예요. 국유화의 반대말은 뭡니까? 민영화죠. 그럼요.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항을 민영화하자. 혹은 전기, 수도를 민영화하자. 철도를 민영화하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국유화하려고 만든 나라이지. 그러니까 다수의 이익에 복무하는 대생산기관은 국유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나라이지. 민영화를 하려고 만든 나라가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 의견이 아닙니다. 써 있어요, 여기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다수의 이득을 위하기도 하지만 국가 필수 인프라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애국 시민은 헌법에 충실한 사람이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헌법에 임시정부를 개선한다고 써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영화를 주장한다? 그것은 반국가주의죠. 반국가주의. 사실상 이완용. 중요한 이론이 나왔습니다. 건국강령의 3장 5조 6항. 이게 이 반복 개그를 처음에 안 웃으니까 그 뒤부터는 웃기가 타이밍이 잡기가 어렵네요. 지금 개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언제나. 아주 심각해요, 이게. 저는 그 알실이 나올 때 단 한 번도 제가 웃기려고 노력을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언제나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 사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심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니지는 않잖아요, 또. 왜냐하면 아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100년 전부터 사민주의로 나가고 싶었던 국가들이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계속 전 세계에서 발목이 잡혀 있을 뿐이고 대한민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라는 이해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와서 식겁하잖아요. 사실 노태우도 하고 싶었던 토지 국유화. 못했잖아요. 하여튼, 건국강령 좀 더 봅시다. 건국강령의 3장 5조 6항. 노공, 유공, 여인의 야간 노동과 연령, 지대, 시간의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한다. 이게 여성이 특수한 위치에 있었던 시대라서 그건 이해가 되는데 노공은 늙은 사람이고 유공은 어린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많은. 나이가 많은 노동자. 네, 노동자. 그리고 전 세계 노동자. 나이가 어린, 어린이, 어린이? 나이가 어린, 미성숙. 듀공. 그리고 여인 등은 야간 노동을 금지한다. 인 거잖아요. 네. 야간 노동을 금지한대. 야간 노동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늦어도 5시에 퇴근해야지. 그렇죠. 어쩔 수 없잖아. 우리는 헌법을 준수하는 애국 시민이니까. 서먼타임을 봐준다고 해도 한 7시.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의 권국 정신이자 정통성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와, 야근은 매국이었어. 그렇죠. 반국가주의였던 거예요. 자, 권국강령을 보아하니. 네. 지금 하면 안 될 일 투성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조항에 이렇게도 써 있습니다. 연령 지대 시간에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한다. 노동 연령, 급여, 노동 시간에 불합리함도 금지를 한대요. 아, 지대는 돈이구나. 네. 그러니까 주당 69시간을 일하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지 않습니까? 드물게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그런 주장을 하시는 줄 알았더니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다시 또 말을 바꿔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그건 대통령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사실 우리 69시간 할 거라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그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고용노동부가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데.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광복을 맞이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징용이잖아. 강제징용입니다. 일제시대의 징용노동이 하루 12시간 노동제였거든요. 주당 69시간 노동제는 하루 11시간 반 노동제입니다. 이러려고 나라를 세운 게 아니란 말이죠. 제 주장이 아니라 권국 강령에 써 있습니다. 권국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야간에는 노동하지 않고 쉬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려고 독립운동했어요. 그러려고 독립운동한 거예요. 그러려고 투쟁도 했고 정부도 만들었던 거고. 그렇게 이미 합의를 했고요. 해방 후에도 권국 강령을 다시 배포했습니다. 1946년에요. 이게 헌법에 뚜렷하게 나와 있는 대한민국이 계승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권국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헌법에 디테일하게는 안 나와 있지만 레퍼런스를 써놨잖아요. 임시정부의 권국 이념이다. 그러면 임시정부의 권국 강령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유배되면 족치는 게 옳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국가의 서사의 시작은 사실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이 맞죠. 국가의 정통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꼴랑 5년 10개월 일한 대리가 50억 원의 퇴직금을 혼자 받아 챙긴다든지. 누군가가 매우 땅 투기로 의심되는 위치의 대토지를 사유함으로써 부당한 차익을 노린다든지. 국가공공시설을 민영화하자고 한다든지. 야간까지 주간 69시간을 일하자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단순히 탐욕이나 의견의 다름 같은 것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반국가적인 행위예요. 세 글자로 줄여서 이완용이다. 사실상 이완용이다. 우린 헌법을 준수하는 애국 시민이고요. 이게 이제 헛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블랙워터를 활용하려고 하던 시기에 처음에 용병을 쓰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오냐면 미국 수정헌법의 서문을 이야기합니다. 21세기의 국회의원들이. 수정헌법의 서문은 뭐라고 써있냐. 합중국 인민은 더 완벽한 연방을 형성하고 정의를 수립하고 국내의 평안을 보정하고 공동방위를 제공한다. 공동방위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적인 용병을 쓴다고? 이걸로 걸고 넘어집니다. 3, 400년 전에 만든 것 가지고도 헌법은 해석의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나라를 만든 거니까요. 정통 한국인이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몰수, 국유화, 분배, 그리고 야간노동 금지. 이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밤에 일시키는 사람은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나라가 여기서 시작되었고 그렇게 하려고 만든 나라이기 때문에 밤에 일을 시키겠다. 그것은 국가 정통성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냐. 참고로 공개방송 때 손인상 선생은 밤에 나옵니다. 저에게 일을 시킨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반국가죠. 반역자. 반역, 트레이저. 그래서 조금 땡기려고 해봤는데.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청취자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죠. 써 있으니까요. 대한민국 공국 강령입니다. 임시정부 공국 강령에 써 있으니까. 나라를 이러저러하게 만들겠다고 이미 선포를 세린 것이고 거기에 내용이 몰수, 국유화, 분배, 그리고 야간노동 금지. 우리나라는 임시정부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사실상 전범기업의 재산을 몰수해도 돼요. 우리나라 강령에 의하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한 푼도 안 건드리고 대신 내주고 있지만 배상액을. 누가 다시 올해? 하면서. 그러니까요. 아직까지는 건국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건국의 두 번째 단계까지는 못 갔잖아요. 첫 번째 단계까지만 이뤄냈고. 그러게 말입니다. 건국을 완성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라 만드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것도 아니고 80년이 안 됐으면 아직 안 된 거지. 그렇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어떤 방향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는 이미 합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요. 누가 합의했냐면 임시정부의 구성원들이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근대사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민중항쟁 혹은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가려고 합의했던 길로 그 방향대로 제2의 건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구성원들만 합의한 게 아니고 우리도 현재 합의한 상태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합의를 했으니까. 그렇죠. 계속 조금씩 나아가면. 어맹뿌 때였나요? 우리 집회할 때 헌법 1조 1항 많이 읽었었잖아요. 집회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련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얘기하는 거는 그 1조 1항을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레퍼런스니까 그걸 기억해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건국강령 뭐? 몰수. 그렇죠. 국유화. 그렇죠. 약은 금지. 더 많은 휴일. 모르겠습니다. 휴일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계속 조금씩 나아가면 원래 만들려고 했던 대한민국에 마침내 다다르게 되겠지요. 그런데 가끔씩 그것을 막아세우려는 흐름도 계속 있어 왔는데. 그건 이제 국가 정통성에 대한 도전. 이다. 대한민국의 가치와 이념에 반하는 심각한 위협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69시간 노동제도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논증한 바. 선생이 논증한 바. 빈부의 격차가 있거나 누군가가 권력과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몰수, 국유화, 분배 그리고 야간 노동 금지. 이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언젠가는 완성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정통성입니다. 그럼요. 저는 그 갈씨를 하면서 실없는 소리를 하지 않고 항상 진지했거든요. 제가 웃기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제가 웃기려고 드리는 개인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웃음이 조금 많아요. 고쳐야 되는데. 그러게요. 웃음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잘못입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부자하세요. 매국노. 아니요. 조커처럼 카드를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저보다 좀 더 오래 산 이게 뭐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영화의 컨셉처럼 천년 만년 산 사람이면 정치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노론과 소론의 싸움과 똑같고만 이러고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책으로 보고 공기로 느껴서 분석할 수 있는 건 그나마 한 세기어치밖에 없거든요. 한 세기의 싸움의 충돌의 온도가 가장 높은 2023년 3월의 대한민국입니다. 한 세기 전에 싸우던 문제로 지금 다시 똑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강령에 맞는 사회를 만들려고 싸웠던 사람은 주로 다수였어요. 그리고 반대로 그 다수를 겁줘서 건국의 이념에 맞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고 한 세력들이 있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가끔 있어요. 그래 보입니다. 그건 반국가잖아. 그런 사람들은 몰수당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반국가인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사유하려고 하고. 민영화시키려고 하며 야근시키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4월 8일. 통상의 야근을 목격하시겠습니다. 반국가적인 현장을 목격하러 오세요. 반역의 현장. 기대해 주십시오. 제가 왜 맨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콘서트에서 마지막에 누가 나온지를 생각해 보세요. 청소하는지. 쩔이죠. 게다가 야간 노동의 현장뿐만이 아니고 상품의 사유화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공개방송에 출연하는 출연자들 중에 제일 오래된 건 누구죠? 성가비죠. 그렇죠. 성가비는 할 일이 많아요. 제가 사유화하고 있거든요. 성가비를. 성가비는 저에게 민영화 됐거든요. 공신인데 문제는 아직 할 일이 많은 공신이라서. 황의정신이구나. 그리하여 현령 정도에 자리를 내줘요. 빼면 손희상이라서. 손희상이 맨 뒤에 같이 되겠습니다. 4월 8일 날 많이 와주시고. 선생도 그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애국이 절실한 시점. 내가 무대에 나오기 전에 사람들 막 지쳐서 가버리고 그러면 무슨. 안 봐요. 왜냐하면 선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가지 않죠. 고맙습니다. 그렇죠.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아홉도 하고. 그런 표정으로.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생과 청취자 여러분들 4월 8일 날 다시 만나기로. 3월의 이상평론이었습니다. 애국의 이상평론이었어요. XSFM입니다.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달여 냈느냐? 네. 8시간 넘게 달인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음, 맛이 좋구나. 어맘아맞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네.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상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덥상화.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요즘은 작년 얘기만 하더라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작년에 있었던 일 두 가지를 다룬 뉴스 아카이브입니다. 네, 인류의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오프닝으로 꼽히는 장면 중에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가 있죠. 이 영화 안 본 사람들은 2001년에 나온 영화인 줄 아는데 68년에 나온 영화가. 이거 지금 봐도 저런 영화를 어떻게 찍었지라는 생각 계속 들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 딱 느끼는 게 있죠. 저 음악. 저한테는 리플레어 음악. 하지만 호우지만 레슬링을 보러 가죠. 일본에서는 되게 얌전하기 때문에 일본은 다들 테니스 경기장. 어딜 가든 테니스 경기장 갔습니다. 일본은 이번에 WBC에서 보셨죠. 나발 소리만 들리죠. 사람 큰 소리는 안타쳤을 때밖에 안 나옵니다. 아니, 근데 자기네 투수 공 던질 때 조용하고 우리 투수 공 던질 때 야유하고 하더라고요. 네.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미국인들은 아닙니다. 일단 계속 노이즈를 만들죠. 그래서 레슬링 경기장에 가면 처음에 왔을 때 2시간 전부터 복도에서 다들 오우 이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한번 줄을 들서려고 3시간 전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어떤 십덕백이 오우 했다가 반응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옆에 친구가 뭐라는 줄 알아요. 너무 일찍 했다 야. 3시간 전에? 이 멍청이들이 2시간 전부터 계속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리플레어 등장음악이 나오는 바로 그 유명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유인원이 폭력에 사용된 최초의 도구인 뼈다귀를 위로 던지면 그게 우주선으로 전환되는 장면. 그죠. 인류 역사를 1초만에 담아낸 장면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1초입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함축적으로 담지는 않았지만 약 30년의 시간을 담아낸 교차 편집의 장면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에 그 알실은 주로 아주 장기적인 시각을 다루고 있어요. 작년 3월 25일이에요. 대법원에서 식당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작년 이번 주 대법원이 식당에 몰카를 설치하러 들어간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15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룸의 방에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 녹화 장비를 설치한 혐의에 대한 이건 보통 생각하면 변태하는 유튜버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면 북괴의 간첩이거나 그렇죠. 그것 말고도 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이 판단이 중요한 이유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초원복집의 주거침입 판례가 26년 만에 바뀐 판례이기 때문입니다. 초원복집 사건. 현재의 정치 구도와 지역 감정을 만들어낸 빅뱅이었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몰카나 이거는 주거침입이 아니고 그거 자체가 범죄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도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초원복집 사건의 결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단 주범의 이름을 기억하셔야죠. 김기춘 당시 전 법무장관이 부산의 안기부, 교육감, 경찰청장, 시장, 지검장, 상공회의소, 회장 유력자는 다 모아온 거예요. 다 모아다가 초원복집에서 지역 감정을 일으켜야 된다. 우리가 남의가 그렇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고 도청은 나쁜 것이다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나 이랬죠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건 요즘도 이럴 것 같기 때문입니다. 날리면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은 척한 놈이 잘못했다는 판결이 나올지도 몰라요. 얼마 안 가서. 그렇죠. 그렇죠. 보도는 나쁜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김기춘은 이 방법을 세계일보의 정의의 문건 보도에서 한 번 더 써먹었습니다. 네. 20몇 년 만에 또. 네. 써먹었죠. 문건의 내용이 아니고 문건의 유출이 나쁜 것이다. 그렇습니다. 거기로 프레임을 옮겨갔죠. 그리고 이 사건은 도청을 한 정몽준 후보 측의 인물들이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판례는 음식점 주인이 도청장치의 설치가 목적인 줄 알았다면 출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 이라고 보고 주거침입제를 적용한 거죠. 그렇습니다. 음식점 주인에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랬을 것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거침입제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거든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안 물어봐도 돼요. 이 당시에 판결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가 비록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해도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고 유죄를 때린 겁니다. 유죄를 때립니다. 그리고 초원복집은 명소가 되어서 관광객이 찾아가기 힘든 본점뿐만이 아니고 관광객이 찾기 쉬운 해운대점까지 내면서 아직도 성황 중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장사란 이렇게 본능에 충실하죠. 그냥 이름만 기억에 남아서 식당이었지 하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장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부산 갔다는데 못 간 게 후회가 되더라고요. 원래도 맛집으로 유명하대요.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이 판례가 영화에서 유인원이 던진 뼈다귀처럼 아직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곳은 수사를 하면서 지침을 내려주었을 당시의 법무장관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랬던 사람들의 직계 후배들이 지금 권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비슷한 판례가 나올 겁니다. 판결이 또. 물론 영화에 비하면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 네. 영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데 바빠서 못 보실 분들이 있으면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유인원들이 이제 인류로 진화하기 전에 허벅지 뼈의 유용함을 알게 되죠. 네. 왜냐하면 자기가 사냥했던 어떤 혹은 누가 사냥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죽은 동물의 뼈를 보고 심심해서 때려봐요. 그런데 잘 푸는 거죠. 그랬더니 허벅지 뼈로 나머지 모든 뼈를 다 부술 수 있는 거예요. 머리뼈까지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이거 쎄구나. 그다음에 지들끼리 폭력을 휘두를 때 한번 쓰죠. 네. 네. 나쁜 짓이죠. 그래서 다른 유인원들이 한번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처음에 나올 때만 해도 이 영화가 무슨 영화인지 모르고 봤던 사람들은 원숭이가 왔다 갔다 하고 있네. 스토리는 곧 나오겠지 하면서 주의깊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일 중요한 스토리잖아요. 서로의 폭력을 휘둘러보고 인간으로 진화하는 첫 발을 딱 떼는 거죠. 이거 좋군. 과 화가 나면 난 내 친구를 이걸로 죽일 수 있겠어. 라는 걸 떠올리죠. 기술의 발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던졌더니 우주선이 되는.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검사가 혹은 사법부 조직의 어떤 사람이 권력을 이렇게 활용해보면 어떨까 했더니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우리가 이런이러한 계산으로 인해서 선고를 이길 수 있게 됐어.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진화되죠. 기술이. 한국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정치사는요. 이 판례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네. 보죠. 판례가 변경된 해당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물운송보관업체가 있어요. 이 회사의 부사장하고 관리팀장이 이 회사의 부정적인 보도를 한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장면을 녹화하기 위해서 음식점 주인 몰래 녹음 녹화 장비를 설치한 건입니다. 재밌습니다. 네. 녹화 녹취 장비를 설치한 것은 잘못이지만 어쨌든 공익적인 목적이 있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기자 향응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기자가 부적절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게 확실시 됐나 봐요. 카메라를 설치한 거 보니까. 그런데 이 건에 대한 주거침입이 되느냐 여부 재판이니까 사실 초원복집 사건하고 상당히 비슷한 사건입니다. 향응을 요구했던 기자는 내가 도체 걸렸어 라고 억울해할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재판까지 갔다는 건 아마 기자가 신고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나 보죠. 1심에서는 초원복집 사건하고 동일하게 식당 사장의 명시적 혹은 추정적 의사에 반해서 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을 해서 이 판례가 지금 온 한국인을 괴롭히고 있어요. 주거침입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징역 4월에 집유 인원이 선고가 됐습니다. 2심에서는 카메라의 설치가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사실 알지도 못했겠죠. 왜냐하면 밥 다 먹고 카메라 수거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식당 주인은 계산받고 상치 없고. 이 스토리대로라면 누굴 해하고 싶어서 간 건 아니고 설치한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 식당의 평온 상태는 침해되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이걸 검찰이 항소를 했나 봐요. 그렇죠. 2심 갔다는 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간 거죠. 기자와의 대화를 로금한 게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A씨와 B씨, 업체의 부사장과 관리팀장이 식당에 들어간 것 자체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2심에서 뒤집힌 거고요. 대법원이 2심의 무죄를 확정한 겁니다. 아, 이렇게 바뀌는군요. 네. 그럼 그전에는 이 판례를 참고했다면 되게 많은 나쁜 이도였던 좋은 이도였던 결국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던 사람들이 다 이걸로 유지한 벗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더럽힌 사람입니다, 김기춘. 그렇습니다. 여러모로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에 주목을 했던 이유가 판례가 뒤집힌 사건이다라고 해서 주목을 많은 언론은 아니고요.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건이긴 합니다. 재판이기도 하고. 아니, 그런데 이 얘기하는데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얘기는 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폭력의 도구가 이어져오는 것을 함의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검언이 폭력의 도구로 이어져온 건 똑같잖아요. 그래요. 물론 여기서 종결이 됐지만. 그러니까 뭐 100만 년을 가지는 않았으니까. 그렇죠. 25년 만에 끝났으니까. 다만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판결을 원하면서 지금 현 정부가 기소해놓은 사실상 현 정부의 마음에 의해서 기소해놓은 언론인이나 시민단체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미 야만입니다. 그렇죠. 아니, 초원복집 사태에도 검찰하고 언론이 판로를 뒤집은 거잖아요. 불법 선거운동이 아니고 그렇죠. 도청은 나쁜 것이다로. 네. 이 사건도 보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뭔가 향응을 요구를 했던지 어쨌는지 부정적인 기사를 쓴 기자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부적절한 요구를 하는 걸 담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꼬리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기자가 신고를 했던, 검찰이 기소를 했던 어쨌든 간에 주거침입죄로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법권을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시민이 있고 그렇지 못한 시민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둘 사이에 간극이 너무 커요. 이게 최근에야 그런 걸 느끼신 분들이 주변에 좀 있으실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주에 가장 피가 거꾸로 솟는 보도로는 12구 참사의 희생자 및 희생자의 유가족의 계좌를 몰래 털어봤다가 몰래는 아니죠. 영장 발부해서 털어봤다가 지금 검경이 걸렸죠. 의도는 뻔하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으로 상정해야 하지만 그중에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길 바라고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엄플하려고 든 거잖아요. 그랬다 걸린 거잖아요. 희생자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생존자들까지 다 합쳐서 그렇게 조사한 거죠. 사법권을 부정하게 남용한 거죠. 사법권을 부정하게 남용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식하는데 5년의 시간으로 부디 충분하길 바랍니다. 그거보다 빠르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 얘기도 작년 얘기입니다. 주 72시간 베트남. 한 관리자는 52시간에 묶여 공사 스톱 일수. 동아일보 홍석호 기자의 3월 24일 기사입니다. 작년 기사입니다. 네. 베트남은 주 72시간인데 한국인 관리자는 52시간에 묶여서 공사가 스톱 된다라는 의미의 제목이죠. 그러네요. 여기까지만 읽고 끝 해도 되긴 해요 사실. 그런데 좀 더 보죠. 네. 기사 앞부분에 간추린 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현장 신발 속 돌멩이 규제 상 시리즈인가봐요. 발목 잡힌 기업 경쟁력 탄력글로 하려면 노조합이 필수 규제 덜한 해외기업 유리한 조건. 보수 언론이 맨날 말하는 게 있죠. 해외에 노동 탄압을 심하게 하는 나라가 있으니 거기로 가면 된다라고 윽박질러요. 혈압 측정 기능 담은 스마트워치 원격 의료 금지에 한국에선 활용 못해. 새 시장 창출하려면 규제 완화 시급. 맨날 경제조합 보수지가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52시간보다 더 일할 수 있는 해외 기업의 수주를 뺏긴다. 이런 논리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작년에 대선 직후에 나온 희망사항을 담은 기사네요. 그렇습니다. 상의 있어 확인해보니까 하도 있었고요. 기사의 내용은 규제 완화입니다. 신발 속 돌멩이라는 워딩은 기사가 나가기 이틀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경총, 정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 단체장들을 만나서 한 워딩입니다. 이해되네요. 비슷한 워딩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규제 전봇대. 규제 전봇대. 뽑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및 가시. 맞아요. 그런 말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붉은 깃발이라는 워딩을 썼어요. 붉은 깃발이라는 워딩은 규제보다는 어떤 기득권의 의미도 있어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이 붉은 깃발 자체가 증기기 자동차가 처음 나왔을 때 마차 업주들의 요구 때문에 생긴 법안이기 때문에 증기 자동차의 성능을 제한하는.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 워딩을 쓰고 그 다음 날 이 단체들이 중앙일보에만 보냈는지 다른 언론사에도 보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다 보냈겠죠. 신발 속 돌멩이 살해라는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보낸 겁니다. 위시리스트네요. 이거야말로.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즉 이틀 후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이런 기사야 흔하긴 한데 이 경제 단체들이 보낸 보도자료가 지금 와서 보니까 약간 예언서 같은 느낌이 들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좋네요. 기사가 긴데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면 산업현장 속 신발 속 돌멩이 살해라면서 몇 가지를 들었어요. 제일 처음엔 주 52시간. 이걸 너무 미워해요. 그리고 사용자 부당노동 행위 처벌. 그러니까 사용자를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규제다. 벌 받을까 무섭다. 신발 속 돌멩이다라는 거죠. 부당노동 행위를 안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겠다는 소리.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체근로, 대체근로 금지, 원격 의료, 의약예품 승인 대상 확대, CVC 투자 대상 제한을 들었습니다. 이 후자의 두 가지 빼고는 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위시리스트 대로 쇼핑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시간 관련한 사안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화제로 떠올랐고 물론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마음 깊이 고려한 대통령 덕분에 극적인 군면을 맞고 있긴 합니다. 네, 이번 주 기준. 그렇습니다. 그 전 주까지는 안 그랬습니다. 하, 이건 대한민국이 아닌 거예요. 뭘 수! 특히 경총은 노사제도 관련 일부 법령을 빨리 빼내야 할 돌멩이로 꼽고 있습니다. 돌멩이 중에서도 빨리 빼낼 게 있어요? 네. 과연 경총이 말하는 대로 대통령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노조를 압박하는 다른 방식을 제작하고 있지만 효과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걸 제일 먼저 했잖아요. 빨리 빼내야 할 돌멩이를. 재미있는 거는 규제 완화를 말하는 기사가 우리 엄청 많이 봤잖아요. 그러면 늘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시장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보면 노사 문제는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노사 문제는 우리 국내 일이잖아요. 네. 기사에도 중간에 맥락 없이 들어가긴 해요.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이 기사가 눈에 띄었던 이유 중 하나가 왜죠? 애플페이가 이제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주부터 한국에는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요. 네. 전 세계가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이 거의 사장되고 있고 EMV 표준이 경제지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EMV 표준. 네. EMV 표준이 경제지가 좋아하는 표현대로 국제 규격 추세로 자리 잡고 있는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마스터카드 비자 유로페이입니다. 네. 거기에서 그냥 결제 방식 이렇게 하자고 했던 걸 EMV 표준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삼성페이도 해외에는 이미 마그네틱 결제 기능을 빼고 출시하거든요. 네. 안 쓰니까. 네. 그런데 이상하게 이 분야의 모든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한국이 이 비접촉 결제 시장에서만 혼자 갈라파고스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심지어 RF카드도 어색해요. 한국은. 네. 저는 아직까지도 매번 편의점에 가면서 RF카드 이렇게 대고 있으면 바로 결제되는데 교통카드예요? 라고 한 번씩 물어봅니다. 음음음. 열 번에 아홉 번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그냥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한 번 더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 디바이스를 활용한 결제가 삼성페이. 2020년대 들어서는 일본 우습게 볼 필요 없었어요. 우리가 2020년대 내내 일본은 아직도 카드도 못 쓴다고 헌금 쓴다고 놀렸잖아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 놀릴 겁니다. 와서. 그렇죠. 여기 아직 마그네틱 카드라고. 애플페이의 방식, EMV 표준 방식이 들어오지 못하는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분석도 했어요. 카드사 때문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규제 효과 외치는 주제에 지들끼리 규제 만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요. 수수료 때문이라고도 하고 자영업자들의 부담 때문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머릿속으로만 의심하고 있는 이유도 있죠. 있습니다. 오히려 이게 붉은 깃발의 사례에 좀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죠. 이게. 네. 더 앞선 선구자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징징됐던 양반들이 애플페이가 안 들어와서 한국이 뒤처지는 건 참 오랫동안 조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애플페이는 한국 언론에 보도자료를 안 뿌렸거든요. 그리고 기자들한테 밥을 사주지도 않았고요. 상응을 제공하지 않았고. 애플에 만배형이 있어가지고 돈을 1억씩 빌려주고 그러지도 않았거든요. 네. 이 결제 플랫폼과 카드사의 수익이 왜 우리가 하이테크로 이행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언제 시간을 가지고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이 상당합니다. 참 지금도 보면 온라인으로 결제할 때도 보면 국내 사이트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 결제하는 게 훨씬 간편해요. 훨씬 쉽죠. 훨씬.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 아마존도 타오바오도 그냥 원클릭이잖아요. 네. 한국은 어렵죠. 한 번 돌아갔다 두 번 돌아갔다. 엄청 줄였는데도 이렇죠. 네. 엄청 줄였는데도 이렇죠. 이게 그래서 홍소라 교수 같은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는 거죠. 이제는 한국에서 은행을 쓸 수가 없다고. 한국에서 필요한데. 그리고 이 애플페이의 결제 방식, 비접촉 결제 방식을 막았는데 사람들은 핸드폰 하나만 들고 결제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페이의 방식도 있겠지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게 또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토스페이 같은 게. 그러니까 이제 카드사가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앱에 그런 기능을 막 집어넣으려고 했었죠. 네. 본인들이 혁신을 충분히 할 생각이 있으면 규제혁파를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제는 바꿔줄 필요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 시간에 대한 규제 이런 것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노동 시간 52시간을 72시간으로 베트남의 사례를 들어서 이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웃긴 게 제가 길어져서 원고에서는 뺐는데 다른 사례는 미국, 독일. 이런 사례를 들어요. 그런데 유독 노동 시간만 동남아의 사례랑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동남아처럼 하자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네. 몰수해야 됩니다. 이 변화에 있어서도 말이에요. 아시아는 전 세계 공장 역할을 하면서 경제를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 시장의 주인공이 될 곳은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자원도 많고 스스로도 커질 역량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법 설정에 있어서 정치적인 아젠다가 되게 다르거든요. 아시아하고. 언제 이런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아는 이제 더 이상 레퍼런스가 되지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몇몇 나라들을 제외하면 상당수 나라들이 기본적으로 중위 인구값이 되게 늙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여기가 무슨 개혁을 하는지가 별다른 레퍼런스가 되지 않아요. 향후에는 적도 위쪽에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많이 레퍼런스가 될 텐데. 그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중요한 얘기예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중에 또 다루겠고요. 다음 주에 바쁜 일들이 있어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재보궐선거 아 그렇구나. 네. 우리 선거 이웃들이 간만에 모일 거고요. 그러게요. 길지는 않은데 방송은 길 텐데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네. 재보선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힘든 걸 하고 나면 문학을 음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문학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신화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3월 마지막 4월 첫 그것은 알기스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그것은 알기스타 공개방송은 2년에 한 번 하나 4년에 한 번 하나 그렇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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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티켓자리를 반드시 타서 하시길 바랍니다. 페런들에게 궁금했던 점을 반드시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현장에서 만나기 전에 다음 주에 어김없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승균 피디와 윤세민의 네트워크였고요. 손상선생은 공개방송날에 만나요. 청취자 여러분은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겠습니다. 빠요. XSFM입니다. I.B.W.K.